탱자야 탱자야 어딨니 탱자야 탱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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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인사 좀 해 응 여기도 처음 본 분들이야 탱자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탱자입니다 제 주인님이 제 이름을 탱자라고 지어서 그냥 탱자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떤 햄스터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히 엉덩이가 크고 아이고 감싸 우리 탱자 어우 미안해 미안해 탱자야 꽝했지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 하잖아 아빠가 우리 탱자는요 약간 통통하구요 통통하구요 그 다음에 먹을걸 저 구석에다가 항상 저장을 해놔요 뭘 주면 보세요 탱자 하나 먹을래? 자 먹어 그러면 탱자는 바로가서 저축을 하는 훌륭한 아이입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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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거 그래 저축해야 저축해야 다 사는거야 저축 안하면 미래가 없단다 알겠지? 아 그래 탱자 오늘 우리 탱자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다음번에 또 탱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탱자야 인사드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항상 이 집을 탈출하려고 하는 탱자입니다 하하 하하 얼굴이 예쁜거 얼굴이 예쁜거 얼굴이 예쁜거 얼굴이 예쁜거 얼굴이 예쁜거 그래 안녕 탱자 다음에 또 보자 자 차로가 굿나잇